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밑에 남쪽 지방에서 메릴랜드 주에서 노 부부께서 저하고 낚시를 하러 올라 오셨습니다 낚시 포인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포트 아담스 뒤편에 있는 갯바위 인데요 요즘은 스컵이 아주 큰 사이즈가 잘 나오는 계절입니다 6월달에요 스컵 미끼로는 갓 잡은 오징어가 아주 잘 잡히는 미끼 인데요 이 미끼를 하려고 저녁에 내려와 가지고 앞쪽 히어 포인트에서 11마리를 잡아놨어요 이 미끼를 가지고 같이 만나서 같이 오늘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흔든 이야기가 결제진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제 이름은 장태전이라고 하고요 제 나이는 만으로 79세 그 다음에 제 마님은 75세고 보나기 유튜브를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보고서 오늘 꼭 만나보고 싶어서 저희가 새벽 4시에 질을 치고 이분을 기다렸는데 이분이 먼저 와있었어요 우리들 잘 인도해주세요 쳐보셔서부터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이거 뭐야 자꾸 이렇게 carrots 여기 넣어봐 여기 넣어봐 너무 짧으니까여 반을 대원 갔잖아요 그냥VIS Gomez 해 봐도 돼서 여기 넣어봐가지고 지금부터 물이 들어옵니다 71 supposed yeah 예 원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거기 있다, 있다, 있다. 오, 축하합니다. 오, 이거 진짜 더운데요. 오, 이거 그냥 법특절도 잡으시고. 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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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й, 태블, 태블. 오, 고맙습니다. 오, 고맙습니다. 오.. 고맙습니다. 오,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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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